건강을 챙기는 사람들을 위해 음량오형 오장육부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음량오형 오장육부를 바로 알면 오장육부에 좋은 오색음식, 오장육부에 좋은 오미음식, 오장육부와 연관된 조직세포, 오장육부와 연관된 감각기관, 오장육부와 연관된 다섯가지 감정을 일상의 삶 속에서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음량오형 오장육부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동양철학에서 말하는 우주생성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주는 무극에서 태극으로 태극에서 음과 양으로 나뉘어져 모카토금수 오행으로 작용하여 삼라만상을 탄생시킨다고 합니다. 음량오형이란 동양철학의 우주운양 질서 속에서 우주가 운행되는 리듬을 체계화한 것을 말합니다. 음량오형을 생리와 병리라는 관점에서 인식을 하면 동양의학이 되고 운명과 사건이라는 관점에서 인식을 하면 역학이 됩니다. 동양의학의 원전은 환웅배달국시대의 선인과 중국 황제가 주고받은 문답식으로 된 의서인 황제의 내경입니다. 역학의 원전은 환웅배달국시대의 태오복희시가 창시한 주역입니다. 음양오형은 모카토금수입니다. 오장육부의 오장은 속이 깍찬 장기를 오장이라 그러고 육부는 속이 비어있는 소화관을 말합니다. 목에 해당되는 오장은 간이고 육부는 담 즉 썰개입니다. 화에 해당되는 오장은 심장이고 육부는 소장입니다. 토에 해당되는 오장은 비장이고 육부는 위입니다. 금에 해당되는 오장은 패고 육부는 대장입니다. 수에 해당되는 오장은 신장이고 육부는 방강입니다. 오장육부는 상생과 상극에 의해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상생이란 목생화, 화생토, 토생검, 금생수, 수생목을 말하고 상극이란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검, 금극, 목을 말합니다. 오장육부에 상응하는 오색이 있습니다. 청록색의 파동의 에너지는 간과 썰개를 좋게 하고 적색의 파동의 에너지는 심장과 소장을 좋게 하고 황색의 파동의 에너지는 비장과 위를 좋게 하고 백색의 파동의 에너지는 폐와 대장을 좋게 하고 흑색의 파동의 에너지는 신장과 방강을 좋게 합니다. 오장육부에 좋은 오색 음식이 있습니다. 보리, 시금치, 쑥갓, 케일 같은 청록색 음식은 간과 썰개에 좋습니다. 수수, 산수유, 복분자, 오미자 같은 붉은색 음식은 심장과 소장이 좋습니다. 기장, 좁쌀, 단호박, 감, 감귤 같은 노란색 음식은 비장이나 위에 좋습니다. 백미, 무, 양파, 도라지 같은 흰색 음식은 폐나 대장에 좋습니다. 흑미, 검은깨, 검은콩, 우엉 같은 검은색 음식은 신장이나 방강에 좋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오곡밥을 즐겨 먹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오곡밥이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장육부에 상응하는 오미가 있습니다. 신맛이 나는 음식은 간과 썰개를 좋게 하고 썬맛이 나는 음식은 심장과 소장을 좋게 하고 단맛이 나는 음식은 비장과 위를 좋게 하고 매운맛이 나는 음식은 폐와 대장을 좋게 하고 짠맛이 나는 음식은 신장과 방강을 좋게 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신맛이 나는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사람은 간과 썰개가 나쁘고 썬맛이 나는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사람은 심장과 소장이 약하고 단맛이 나는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사람은 비장과 위가 나쁘고 매운맛이 나는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사람은 폐와 대장이 나쁘고 짠맛이 나는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사람은 신장과 방강이 나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녁에 술자리에서 친구들과 만나서 한잔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오늘 감기 걸려서 나는 술을 마실 수가 없다.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간단해 소주 한 잔에 고춧가루 풀어넣어서 마시면 감기가 떨어진다고. 이처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오장육부와 오미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장육부와 다섯가지 조직세포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간과 썰개가 나쁘면 근육이 쉽게 자주 뭉쳐지고 심장과 소장이 나쁘면 피가 탁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비장과 위가 나빠지면 살이 잘 찌지 않고 폐와 대장이 나빠지면 피부가 좋지 않게 되고 신장과 방강이 나빠지면 뼈가 약해집니다. 오장육부와 오미오주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간과 쓸개를 좋게 하는 신맛은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심장과 소장을 좋게 하는 쓴맛은 피를 맑게 하고 비장과 위를 좋게 하는 단맛은 살을 찌게 하고 폐와 대장을 좋게 하는 매운맛은 피부를 좋게 하고 신장과 방강을 좋게 하는 짠맛은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오장육부와 다섯가지 감정, 오감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간이 나쁜 사람은 화를 잘 내고 심장이 나쁜 사람은 실없이 잘 웃고 비장이 나쁜 사람은 너무 생각이 많고 폐가 나쁜 사람은 근심 걱정이 많고 심장이 나쁜 사람은 두려움이 많습니다. 화를 잘 내면 간이 더욱 나빠지고 실없이 웃고 너무 기뻐하면 심장이 망가지고 너무 생각이 많으면 비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폐가 나빠지고 두려움이 너무 많으면 심장이 더욱더 나빠집니다. 오장육부와 다섯가지 감각기관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강과 쓸개가 나빠지면 눈으로 나타나고 심장과 소장이 나빠지면 혀로 나타나고 비장과 위가 나빠지면 입술이나 입주의에 나타나고 폐나 대장이 나빠지면 코로 나타나고 신장과 방강이 나빠지면 기로 나타납니다. 오장육부와 오종관절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간과 쓸개가 나빠지면 고관절에 문제를 일으키고 심장과 소장이 나빠지면 팔꿈치에 문제가 생기고 비장과 위가 나빠지면 무릎에 문제가 생기고 폐와 대장이 나빠지면 손목에 문제가 생기고 신장과 방강이 나빠지면 발목에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오장육부와 누수호기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간과 쓸개가 나빠지면 눈물과 한숨이 많아지고 심장과 소장이 나빠지면 땀이 많이 나고 딸꾹질을 자주 하게 되고 비장과 위가 나빠지면 침을 많이 흘리고 트림을 자주 하며 폐와 대장이 나빠지면 콧물이 많고 재채기를 자주 하고 신장과 방강이 나빠지면 가래와 하품이 많아집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동양의학의 뿌리인 음량오행 오장육부를 바로 알면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몸을 간통하고 있는 조화와 균형의 원리를 깨닫게 되어 내 몸을 스스로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세요. illo 아멘